고미탱이 채널에서는 안칼지고 귀여운 고미와 증직하고 멋있는 탱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안녕하시바 캐논 M50과 캐리에이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시바경 고미탱이 채널의 여집사예요 반갑시다 회사에서도 탱이를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저장 창고로 쓰게 됐죠 한 명, 두 명 탱이를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더 많은 분들이 고미탱이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쉬워요 매직의 단어를 쓰면 되는데 바로 간식! 이거 하나면 카메라 쳐다봅니다 M50의 가장 큰 장점이 AF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불쑥력이 3초거든요 3초 단위로 막 움직이는데 그걸 다 따라줬더라고요 카메라가 가벼워서 강아지를 케어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크리에이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캐논 M50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즐길 수 있고 재밌어 하는 걸 하세요 재밌는 걸 하다 보면 글가 많이 나오든 글가 적게 나오든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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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